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당권 경쟁에서 쟁점이 되는 거. 사실상 내년 총선 때문에 이렇게 이번 당권, 과연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렇게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 승리 전략보다는 벌써부터 하지도 않은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참 우려도 큽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벌어진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 공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견을 들어야죠. 그 당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공천 때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되무르니까 김기현 후보가 그럼 안 드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도 과연 누구 말이 옳으냐. 어떤 답을 하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좀 더 힘을 얻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아무리 대통령이 여당 출신이고 그렇다고 해도 공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이라면 개입일 수 있고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중립 위반 등등의 이유로 2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대통령은 당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국민들 머릿속에 이미 기억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보란듯이 대통령이 공천에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얘기거든요. 물론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목소리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천 오다를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공천 오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돌려서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파를 걷듯이 지금 경선 토론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자칫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소수파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소수파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당권을 장악하고 후보를 많이 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탄핵 논란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자칫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모두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실상은 다를 수 있어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상향식 공천, 특히 안철수 후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대현 변호사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늘상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공천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문제의 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거에 공천을 했던 방식을 보면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특히나 그래서 공천을 시스템화하겠다고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을 잡는 권력자들 입에서는 항상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어느 계파가 더 큰 힘을 장악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천에 어쨌든 반영되어 왔던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공의,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그러면 시스템 공천을 해왔는가를 좀 미뤄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들을 비례대표 공천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역구에 특히 예를 들면 지자체장에 대한 공천을 줄 때도 한 번 윤장현 전남지사 후보였나요? 광주시장 후보였나요? 전광지사, 네.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파양이 거듭되면서 사실은 안철수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천을 해왔던 정치인 입에서 다시 시스템, 상향식, 파양식 이런 공천 방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유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 자체에 시스템 자체가 미환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하향식 공천을 해서 공명정대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향식 공천이요? 그렇죠. 상향식 공천.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내년에 있을 총선 공천도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윤핵관과 비윤계 이런 충돌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을 잡았지만 국회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 혹은 아니면 본인이 점지한 후보들이 출마해서 정격적으로 의회에 진입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거나 아니면 물밑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비윤계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천이 시스템화되려면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공천에 정말 일절도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그럼 그런 당대표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걸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접근 이런 접근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